왜 가고 싶은데? 한국 사람들은 노벨문학상 못하고 작가를 꿈꾸던 어린 주인공이 이민을 가게 되자 꺼낸 말입니다 이질감 없던 이 대사, 이제는 완벽히 틀린 말이 됐죠 서점 오픈 넣은 풍경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한국은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1년의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거듭된 문해력 논란과 문송하다는 자주 섞인 말이 이를 방증해 주죠 익기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바뀐 지 오래고 이제는 더 짧고 더 빠른 영상에만 손이 반응하는 SNS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Z세대에서 불안 증가를 목격했다고 진단한 저자의 말대로 긴 글을 꺼려하고 짧은 영상을 가까이 한 결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독서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이제는 한국 독자가 힘을 보탤 차례죠 독서 덕에 불안 시대를 이겨낼 힘도 얻기를 바라봅니다 마침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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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